중로관과 관방재림 등 담양의 명품숲은 지역관광명소인 로컬백에 선정됐는데요. 현장을 찾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로컬백과 같은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31만 제곱미터의 숲. 평일 낮에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우 시원하고 또 대나무 특유의 향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뭔가 마음을 힐링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중로관 인근에는 조선숙종 때 조성한 관방재림도 있습니다. 수령 300년 이상 된 고목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며 떼어난 광경을 선사합니다. 관방재림 옆에는 울창한 메타세콰이야 길이 있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끼린은 물론 곳곳에 편안히 쉴 수 있는 벤치가 눈길을 끕니다. 메타세콰이야 길과 중로권 등 담양군의 명품 숲은 지난해 지역문화 매력 100선 로컬백에 선정됐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17일에서 18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로컬백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유 장관은 담양의 명소를 거닐고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많은 축제 또는 외국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준비하고 해보면 그것만큼 역시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이어 유 장관은 10월 문화의 달 개막식이 열리는 춘향의 도시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국악단의 공연과 미술관, 문학관 등을 둘러본 유 장관은 관계자들과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알리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화의 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각종 전시와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가을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가을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박지선 기자의 안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과 들녘 곳곳에 완연한 가을이 펼쳐집니다. 줄줄이 늘어선 나무들도 어느새 울긋불긋 색색의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국내 여행 캠페인으로 국내 여행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끌어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겁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국내로 특히 지역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더 많은 여행 가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역 고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 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축제와 도시를 벗어난 디톡스 여행 등 11개 주제로 70여 개 여행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24개 소도시를 둘러보는 기차여행 프로그램도 눈에 띕니다. 지역에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문화, 특산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1인당 4만 9천 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차여행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여행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사진이나 수기를 응모하는 여행수기 공모전도 열립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